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71절 71절 한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시험과 문제에 반응하는 또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베 고난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면 사단이 이렇게 찾아와서 요베에게 시험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고 또 허용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요베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요베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신있게 요베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요베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줘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보증하는 그러한 신앙을 요베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베 못지않게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구절 176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긴 구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일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겪었던 고난과 시험은 수없이 많고 다양했지만 그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빛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71절의 믿음의 고백을 가능케 한 것이 나머지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자신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신앙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주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말씀을 다윗은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과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시험과 문제 속에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눈을 열면 응답이 보입니다 시험과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 상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의 그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 믿음의 증인들은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 시험과 고난을 뛰어넘고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자리 이 잠자리는 이 잠자리의 눈은 견눈은 두 개가 있고 혼눈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눈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견눈만 해도 약 만 개에서 삼만 개가 되는 아주 작은 낱 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가 방에 들어오면 창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창 밖을 쳐다보고 초점을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초점 맞은 눈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없어서 결국 창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 안에 방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말의 눈은 구조적으로 거의 한 360도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눈 가리개를 해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앞만 보고 힘껏 질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눈 가리개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과 문제의 특징은 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혼란스럽게 분산시키도록 속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문제만 쳐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문제 속에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 문제 속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됩니다 문제와 시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대부분 이 부분에 헷갈리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이끄는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는 오늘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특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은 나의 생각과 기준과 감정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사탄이 원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잡혀서 영육 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영적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모든 문제와 시험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는 영적 재창조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들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위축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반드시 답도 주시는데 우리는 답보다는 문제 그 자체가 너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서 전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보지 못하고 문제 그 자체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제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분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과 고통을 또 상처를 들으면서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도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 정도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냐면 정말 딱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죽이지는 않고 숨 겨우 쉴 정도로까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인생을, 자기 가정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는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 속에 머물려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번에 있었던 우리 RCA 미주 랩몬트 대회 집회입니다 또 최근 메시지에서 랩몬트 타임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랩몬트 타임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눈 뜨면 아침이죠 아침 6시, 7시 그리고 보통 한 12시까지가 오전, 낮입니다 그리고 12시 이후부터 보통 한 6시 정도까지 우리가 낮, 또 오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이후부터는 우리가 잠자기 전까지 보통 저녁, 밤이라고 하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랩몬트 타임은 철저하게 현장에 맞춰진 시간의 개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아침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시에, 11시에 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또 사업처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내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럼 그때, 그 전까지는 무조건 아침입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일을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부터가 이제는 낮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과 업무, 만남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밤이 되는 겁니다 좀 우리하고 다르죠? 그런데 쉽게 정리하면 시간의 기준을 철저하게 현장, 나의 일, 나의 만남을 중심으로 편집하고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간 타임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세상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로 중요한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도하면 됩니까? 성삼이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팅해 놓으신 아홉 가지 상태로 충만하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복잡하게 하고 기도 제목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보좌입니다 기도는 단순해져야 돼요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낮에는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겪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일과 만남과 사람 속에서 많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서 그분의 상태와 그분이 겪었던 과정과 일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답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게 낮에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 낮,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홉 가지 세팅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나머지는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문제 사건만 나면 내가 손을 대죠 내가 개입합니다 왜요? 해결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십니다 무너질 것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내가 무너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요, 더 악화됩니다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무너트려 주시고 다 가라앉혀 주십니다 여러분은 뭐하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지치고 병들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내와 소망 속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한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로 3오늘로 서미타임으로 아니면 랩런트 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결정하게 됩니다 불신앙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나 갈등해야지 나 불신앙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 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신앙과 갈등과 염려와 분쟁과 다툼은 결국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평상시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아홉 가지 축복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제와 시험이 찾아와도 순간순간 그 시험과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축복과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남들이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내가 당한 것은 싫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반대로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픔과 실패를 겪기 전에는 오직 자신이 살아오면서 갇혀 놓은 그 창세기 3장의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그냥 드리죠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그냥 창고만 삶는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아픔과 실패 고난을 겪으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간절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 생명 걸고 드리게 됩니다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생명줄로 붙잡게 됩니다 문제와 아픔을 겪으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예배? 다르게 들여지게 됩니다 그동안 그냥 해왔던 당연히 해왔던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예틀과 체질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습리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우린 보통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영광이 오기 위해서는요 영광의 시간표가 따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형태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상급이 되는 나를 평생 오직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축복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의 고난을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받고 나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멘